flavonoid 우유 저의 손이 일어났어요 슈퍼 인간의입술 바다는 의미 신경전 끝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요리할 때 쓰려고 산 치즈 그리고 물티슈 샀고 다음에 키위 4개를 샀습니다. 요즘 키위를 잘 먹고 있어요. 갑자기 땡겨서 키위 4개 골드 키위고요. 오늘 세일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고구마도 2개 샀고요. 마지막으로 요거트까지 샀습니다. 이거는 여성용품 이렇게 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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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치즈가 훨씬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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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